가난이 죄에요? 왜 말 그렇게 하는거에요? 가난할 수도 있지 돈 없어요라뇨 말이 너무 지나치잖아 시발 돈 없어요는 좀 어휴 어휴 나 제대로 안탄거 같애 난 제대로 안타 엽서 챙긴거 같애 엽서는 챙겼어 없더라구 엽서는 챙겼어 없더라구 엽서는 챙겼어 없더라구 제 엄마가 어렸어 살아있어 이제는 그냥 해산로 다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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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죄송해 얘기해줄건데 죄송할 필요없어 오 엄마가 죽었어. 내가 혼자서 죽었어. 어? 다 죽었나? 다..어디갔냐? 어? 그러게 걔네 없어졌네요? 다행이다 다음에 죽일 수 있겠다 저는 문을 열어보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저는 전혀 없어졌다. 스파이더가 있는 것 같다. 도둑이 봤어? 너 지나가자. 내가 따라가자. 아 여기 산탄총알 많이 챙기시길 이런거 안하셔도 됩니다. 제발 그런건 안하셔도 되요.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근데 뭔가 달달한 파밍의 냄새가 나지 않니? 여기? 헉소리 나오기 비싸네 이 게임? 이거 지금 할인 끝났습니까? 제가 얼마전에 봤을 때 이거 할인해갖고 만원도 안하던데? 할인 끝났나? 곧. 굿. 뭐하냐? 어제까지였어? 아이씨 아시발 아 깜짝이야 하하하하하하 아시발 이렇게 가는 와중에 심부름 시키는거 맞아? 엄마 사진을 여기서 어떻게 찾아 와아 오오오 허허 와우 와우와 와우와와 와우와와와 와우와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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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꼴랑 이거야? 에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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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쌩까고 그냥 가는디? 지금 저 소리 뭔가 버거 난거 같네요 원래 이렇게 계속 나진 않는데 아하 아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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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optical 먼 czy 시원시원해 음 들려 왜? 굿 아으으으 시발 거미 굿 소시 모듬 굿 요미 오오오오 내 화면 보기도 바쁜데 무슨 자막을 읽어 아 이거 조명 커가지고 다 땅속으로 들어간거구나 이새끼들 아 으이 깜찍해 뭐가 방금 따르릉 했는데 굿 이거 사자마자 이 게임 사자마자 5분만에 화면에 거미 기어오르는 것 때문에 환불했다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환불사유 거미가 기어올라서 미친 약간 제작사 입장에서는 좀 엇간데? 하하하하 하긴 그라운디드도 처음에 그 거미 때문에 그거 그 모드 만들고 막 그랬었나요? 처음부터 그거 없었잖아 맞지? 처음부터 있었나 그거? 아 이 게임 환불의 벽이 거미였어? 아 진짜? 거미 때문에 환불하는 사람이 꽤 많았나보네 아 이 씨발 로이 아 이 씨발 아 이 씨발 아가 물기 아 이 씨발 아니 그 아니 stick ?? 무빙놀이라구요? 너 연애 안해봤지? 고마워 여긴 어디람? 음... 문은 수동상태에서만 안해서만 열 수 있다 오케이 대충 알겠어 무슨말인지 오우야 불 꺼지면 거미 난리난다 벌써 벌... 아우 씨발 좋은데? 나는 거미도 거미지만 거미줄 개 싫어 진짜 요즘에는 이제 걸어다닐 일이 드물어가지고 별로 없긴 한데 옛날에는 걸어다니다 보면 뭔지 알지 그 길거리에서 거미줄 갑자기 샥 감기는거 어? 엄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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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진은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네 네 엄마 맞는거 같애요 그럼 없어지진 않네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아쉬운데? 흠.. 아쉬워 환불할게요 로봇 후우 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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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쁘지 않았다. 하.. 수.. 하하하하하 하ら Personen 야 이거 공부게임이다 야. 아 아 왜 샀지래 씨발 아 아 아 아 왜 샀지 하하하하 아니야 재밌어 이 거미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마 큰 의미일 수 있긴 한데 재밌어 아 아 아 이걸 다 써버렸네 일단 여기 파밍이 끝인가 일단 여기 일단 여기 파밍이 끝인가 뭐지 이건 뭐지 이건 파리였어 어 뭔가 들었나 오 오 이야 지도다 나는 뭔가 스토리를 제대로 안 읽고 하는데 뭐 난 나름 읽는다고 읽었거든 근데 근데 뭔가 진행이 된다 그냥 그냥 갈 수도 있었잖아 맞지 뭔가 그 엄마 사진 갖다 달라는 것도 뭔가 뭔가 되긴 돼 그지 아 여기서 그냥 일로 갔으면은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닌가? 대충 스토리는 알아 마지막으로 본부와 연락한지도 5년이 지났다 5년 동안 우리는 그들의 마지막 명령대로 무전을 사용하지 않고 후속 지시를 기다렸다 이제 배급량은 필요한 최소 수준까지 축소됐지만 그래도 여름이 오면 음식이 모두 바닥날 것이다 현재 상황을 감안한다면 나로선 더 이상 우리 인력의 승전을 책임질 수 없는 수준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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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들은 적금에 tous forget our hopes to find one that had somehow been spared attack were unfounded. moscow was apparently hit especially hard. The new data confirms that fallout makes it completely impossible to live there. only Novosibirsk might be marginally worse where. Mommy look at what I drew. What? 뭐야? It's me I drew this. Look that's a great picture. 컨트롤 전문의료로 거짓말을 곧 오고자, 곧 가서 벗어날려고요 이건 아마 한 번 비교하자 컴퓨터, 여기 없어서 헐 비리래 헐 여기, 그리고 여기 이건 당연히 지역의 광고 만약 공정적으로 온라인으로 혹시 저희가 어떤 방법을 했으면 우리는 바로 악략을 확인할 때 오일과 접속과 공격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귀를 어릴때 목소리를 다 듣네 내가 여기서 아 이게 공기총이라서 공기압력을 충전했다고나 할까 아 나랑 또 재미 재밌자고 저렇게 하는거야? 그만해 존댄거 같습니다만 존댄거 같습니다만 음 근접공격도 돼요? 좋습니다 야야야 빨리 와줘야될거 같다 아우 시발 정말 최악이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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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고? 맨날 이런거 나만 시켜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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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그들은 그 선택을 했었고, 싸우고 죽을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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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이 그래야돼 하나가 준비해야 돼, 나는 항상 준비해야 돼 그리고 너는 혼자서 싸우는 거야? 혼자서 나는 그 베른을 찾을때만 너는 그 베른을 찾을때만, 다음은? 제가 그 bank가 죽을 때 먼저 만들기 바랍니다 생각하기 위한 것 같긴 해 넌 이제 가, Artyom 알겠다 나 이제 가, Artyom 나중에atta 잘 봐, Artyom 잘생vir 잘생Go 일단은 다시 열차로 돌아가는게 길이긴 한데 가면서 갈 곳이 있다면 또 들려보자구요 괜히 빨갛게 해나갖고 안 보여? 멈추진 주 projected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아우 내가 뭐하나 친거 같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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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보자 아 아 아 아니겠지 저 위로 올라가면 뭔가 있을 거야 그렇지 아 좋구요 뭔가 개조품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래서 물음표는 다 가봐야된다 내가 이걸 완벽하게 털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요 여기를 다 턴건지 시발 망건지 알 수가 없어 와 근데 진짜 이게 게임이 와 아 이거 진짜 크으 이거 뭐 음~~좋아 아아 느낌 너무 좋아 가자 여기는 아까 내가 갈려다가 꺾었던 곳이다 아닌가? 오이 씨발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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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그하는거 같네 흐하하하 허으흐 흐을 끌왕 으흐흐흐흐흐흐흑 사배없어요 아이 우 보아 PVC 이야 이치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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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뒤질래? 아아 약 하나 남았는데? 어어 이씨 암살로 간다 늦었지만 아야 대다리 아이치바 야 나 이제 맞으면 안된다 으 으 으 으 으 됐나? 해치웠나? 해치웠군 아무튼 암살이 아니고 이거 깔끔하게 실패했다고 봐야죠 인정 뚠뚠뚠뚠 아니 근데 뭔가 열쇠를 얻으면은 이런 차들도 좀 탈 수 있는 것 같긴 해 그치? 뭔가 저차 갬성이 좋긴 한데 시야가 너무 구려가지고 이거 대답해달라는 질문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어 난 이제 집으로 가야겠다 아니면 이거 여기서 만들 수 있었나? 음 만들 수 있구나 옷이나 좀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으면 좋겠네 얘네는 그냥 이러고 산 거야? 뭐 안에 아무것도 없어? 재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없어? 오우 없어? 음 이게 다구나 굳이 털 이유를 모르겠다 얘네 괜히 죽인 것 같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3시 반이라고요 3시 반이라고요? 음 집으로 돌아가서 끝내면 되지 뭐 그러면은 오늘은 쌩 까고 열차로 돌아갑시다 어 아니면 여기서 끝날 수 있나? 집에 갔다가 나오기는 좀 그러니까 그러면은 집으로 가지 말고 저길로 가자 우리 저 거시기로 가자 어디갔냐 쉼터로 갑시다 총 때문에 집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게 팔랑팔랑 거려 또 갑시다 그럼 집으로 저거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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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가 좋아하겠다 안나야 나 차 생겼어 안나야 나 차 생겼어 안나야 널 데리러 가 널 데리러 가 내가 널 여기가 아닌데 여기가 어디에요? 여기가 어디에요? 여기가 뭐에요? 여기가 널 데리러 가고 널 데리러 가고 널 데리러 가고 널 데리러 가고 호빈 그리고 그리고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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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나야아 널 그래 길로 가보자 그래 좋아 일로 쭉 가면 길이 있거든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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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잠깐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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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 여기에서 우회전으로 빠지는 길이 나옵니다 그냥 이 길인가? 그치만 여긴 길이 아닌거 같은데 어어? 어? 어 이게 길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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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 아 아 하지만 더 조심스럽게 담아버렸습니다. 저는 트럭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이곳은 반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그 건물, 그 건물에 도착합니다. 그 건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공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건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건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있어 뷔을 계속 봐서 다음 여자를 볼 수 있어 이 잔을 다 흘러내려고 했다 이 해외에서 빨리 도와줄게 이 해외에 가고 싶다면 이 해외에 가고 싶어 됐나? 아 미안하다 야 근데 집인데 뭐 작업대도 하나 없냐? 나 잘못 왔다 여기 너한테 올려둔게 아니었어 안나야 아이 씨발 나 잘못 왔네 너한테 올게 아니었네 이게 아이 배렸네 이 씨발 아유 미안하다 아유 미안하다 아유 미안형 키가 비슷한데 있는걸 어떡해 아유 야 컷istä야 깻잎은 아유 깻잎은 아유 깻잎은 아유 깻잎은 아유 깻잎 깻잎은 아유 예쁜 강우 아유 하자 아유 어후 여기 뭔데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어 어후 왜이래 여기 오우 난리네 난리야 어우 어후 날씨봐 어 뭐야 뭐야 아니 잠깐만 아 어어 그래 여기 아 일로 옮겼어 꼼꼼새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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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너가 작업대인거 같은데? 일단 대화 먼저? 대우가 날아지네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아로라와 그룹은 물을 필요합니다 스테판, 듀케, 엘리오샤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한 물을 필요합니다 지역의 밴드트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그 이름의 베른을 통해 하지만 그 말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히엘은 우리에게 물을 받았다. 하지만 당연히, 물을 보게 되었다. 히엘은 이곳에 도착하여 말하자면, 우리에게 도착하였다. 그래서, Artyom, 곧 준비를 하자, 이리와 히엘과 함께하자. 당신의 목표는 물을 받았다. 부족하지 않다. 좋은 기쁨, Artyom. 저는... 우리 모두 계십시오. 크리스티, 어떻게 하세요? 비쌌한 걸 어떻게 했을든 이 시발로만 비쌌한 걸 어떻게 했을든 이 시발로만 내가 생각했을든 이 시발로는 아주 행복할 것 같을든 아... 날씨가 약간... 내 최고의 날은 없지 이디옷 무슨 말이야 자동공합 시스템? 허어어엌 이건 미쳤다 자동공합 이건 미쳤지 하! 라디에이션 레벨 다이내믹스 언제일지 음... 몇가지 그럼 상황이 지나도 모르겠지 그동안에만 전혀 호동이 없어 여기 두개의 선택이 있어요 전혀 홀동이 스토리اد의 지역에서 아니면 우리는 전송을 앞뒤로 가봐야겠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많이 남아있어 어디서 가볼까, 카르몬? 큰 도로를 잊어버린다. 그것은 위험한 위험이었다. 아직도, 깊은 곳의 끝에는 너무 잘 어울린다. 이 곳은 보다 보다 보다. 아뇨, 불가능해. 그냥 한 장. 무슨 말이야? 여기저기 좀 쓰고 다니고싶은데 배율이 안나오네 잘 안나오네 20년 후에 다가오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더 길을지않을땐 그래, 이건 좀 걸릴거에요 이 차량을 꺼내준다 이 차량을 꺼내준다 이 차량을 꺼내준다 네, 지금 우리의 차량을 꺼내준다 자동 공압기는 이거 보면은 자동으로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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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량을 꺼내준다 잠깐만 이 차량을 꺼내준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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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초록색까지는 정상 범위라서 안하는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죽어들잖아 아휴 쓸모가 없어 쓸모가 없긴 야! 뭐냐 이거? 야 너한테 가져 이거 응 루크! 그랜바 예르막! 제가 지금 내 캔틴을 가지고 있어 물통이였어? 잠깐만 줘봐 이제 물을 좀 더 물어봐 그럼 너 자신의 안타깝게 보자 고마워 고마워 아니 가지마바 엄마! 영악한 영악한 놈 다시 못 뵙게 할라고 여기저기 소문내는거 봐 하하핳 얘는 과충전해도 줄어들지가 않기 때문에 얘가 나은거 같습니다 와 근데 장전할때 와 멋있다 게임 잘 만들었다 이거 약간 볼륨이 큰거 같긴 한데 재밌네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끝! 끝! 감사합니다.